내일 시장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준비할 텐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소강상태의 분위기였고 내일 저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일은 이제 여기서 추가상태 당연한 얘기지만 추가상태이 나올 것인가 봐야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꾸역꾸역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월의 의회 증언 상원 하원에서 좀 얘기가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 얘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월 F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속도 줄이라는 얘기 이미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제 설레발을 치는 거지 파월은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2월 달에 FMC 이후에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만 원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파월은 계속해서 자기 가는 길을 계속 갈 건데 그 속에서 다른 얘기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들이 너무 좀 많은 게 최근에 어떤 지수 후루미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시장이 과민반응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마 2480포인트 전후까지 또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어쨌든 고점이 2480에서 25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을 어쨌든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 수면 수급을 보게 되면 배터리하고 IT만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LGN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수급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나 핫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로 시장을 잡아주게 되고 IT 쪽으로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 주노냐.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속도를 결정할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시장의 말씀해 주신 거죠. 파월 회장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될 것 없다라는 예상을 해주셨고 수급이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더 주목을 해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업종 좀 보세요. 2차 전지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보십니까? 솔직히 전문가들이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다음에 뭐가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답은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원전. 제일 먼저 탈원전이 가게 되면서 원전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또 핫했던 건 뭐였죠? 방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또 이제 채치 PT, AI. 물론 해외 쪽에서 먼저 그런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발맞춰서 정부에서 어떤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거는 이게 나오게 되면서 1월달, 2월달 상당히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알겠지만 유럽판 IRA, 그리고 정부에서 폐배터리 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가 또 강세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나 따라서 움직인다면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으로 호재가 될 만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쪽에 2차 전지가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쉽게 된다면 바이오헬스케어가 조금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이제 바이오헬스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 청와대 주재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바이오헬스 시장,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가졌었고 여기에 규제 체계 전면 재설계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법 재정 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오헬스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전적으로 회의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복지부와 또 국무총리 산하였던 회의에서 보게 되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난다는 것들이 결국 앞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바이오를 밀고 바이오헬스케어를 민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원전, 방산, 그리고 좀 전에 아셨던 AI, 2차전지 이렇게 보게 된다면 다음 타자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될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IT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디지털 가상자선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칠수법까지 많이 통과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IT가 시장을 이끌게 되고 2500포인트의 답답한 흐름이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답은 나왔습니다. 2차전지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바톤을 제가 예상한 대로 바이오헬스케어가 이끌어 갈 것인가 그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방송에서 지니틱스라는 종목도 많이 설계시켜드렸는데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들도 동반해서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아 맞다, 로봇도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로봇도 있었네요. 헬스케어하고 로봇을 합쳐서 헬스케어 로봇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과연 정태근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차전지 다음 타자가 바이오 또 로봇과 연관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업종이 좀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아 껴서 죄송한데요. 껴서 인탑스라는 종목을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고 최선점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인탑스도 저희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볼게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하나 체크해 주시죠. 내일 시초가는 이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런가요? 바이오 아니고? 바이오 아니고 지금 현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M&D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분위기가 이제 셋업체, 소재, 장비 쪽으로 이제 또 2차전지 내에서 수납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SI 같은 경우에 GM의 어떤 이제 배터리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다음 주에 다음 달인가요? 다음 주 갑자기 헷갈리네. 그 볼보 회장, 볼보 CEO가 방안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2차전지 이슈가 또 나올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이것도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M&D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테슬라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장비 업체 대상으로 해서 견적 요청서를, 요청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장비를 발주, 수주 어떤 장비들을 이제 납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객사라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 IT, 운영에 있는 모 IT 매설 통해서 이 기사가 싹 다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을 어쨌든 반환 수식부터 먼저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반환 소닉, 죄송합니다. 테슬라 내에서 반환 소닉 대비해서 조금 점위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의 노력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 소닉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양산을 하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양산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 내에서 선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반환 소닉과 먼저 배터리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납품처를 좀 잡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4680이라는 배터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건 반환 소닉이 가지고 있던 점위를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멘디는 이제 자회사 나라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팩 부품을 LG 화학 시설부터 납품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멘디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 차트적으로도 어제 좀 시차도 나왔어요. 네,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객관적인 증가나는 정리적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을 쳐야 되는데 가끔씩 전문가의 촉을 맡겨보신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최근에 주가라는 거래라는 게 되게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바닥이다 생각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300원에서 8,7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깔끔하게 많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조가에 공략할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제 좀 급등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그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1만 원 잡고 한번 끌고 가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내일 나라 MND 한번 잘 선택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장 미리 보기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